자, 오늘은 우리 김너베 해바라기 축제 갑니다. 우리 어머니 먼저 와 계시네요. 아이고, 이쁘게 해 보셨네. 어 누구야? 아이고 좋아. 할머니. 신수야. 오이구. 뭐 어떻게 됐어? 코스모스. 해바라기 단지네요. 해바라기 코스모스. 안 속라 뱅공이야. 그렇지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